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업라이시입니다. 부자의 행동습관, 사이토 히토리 씨의 책으로 찾아왔습니다. 행동의 소중함과 중요성은 알면서 좀처럼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사이토 히토리 씨의 행동습관 쭉 읽고 있는데요. 이번 장에서는 행동을 방해하는 것의 정체를 밝혀내고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생각을 구체적인 행동에너지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죠? 무언가를 행동으로 옮기려 할 때 어차피 해봤자 안 될 게 뻔해. 나는 못할 거야.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을 내디딜 수가 없는 경우가 있죠. 이런 생각이 바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마음이라는 단어는 지식이나 감정, 의사나 기분 등의 총체를 일컬습니다. 즉, 인간의 정신활동의 근원입니다. 그러면 정신활동의 근원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시각과 청각 등 인간의 감각을 통해 들어온 정보와 과거의 기억이나 잠재의식 속에 있는 전생의 경험, 나아가서 신에게 부여받은 것 등이 섞인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가을 날씨처럼 변하기 쉽고 어지간해서는 스스로 억제하기가 힘듭니다. 인간의 의식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평소 우리가 사물을 보거나 생각할 때 사용하는 영역이 현재의식입니다. 그런데 현재의식이 의식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수면 아래에는 우리가 직접 인지할 수 없는 엄청나게 거대한 영역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잠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 속에는 과거의 산더미 같은 경험들이 데이터베이스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를테면 과거에 일어난 덴포기근, 홍수와 한파로 인해서 1833년에서 1837년에 걸쳐 일본에서 일어난 대기근이라고 하네요. 이럴 때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허기에 시달린 일이나, 전쟁과 분쟁으로 서로를 죽인 일 등 몇 세대에 걸친 과거의 기억들이 쌓여 있는 것이죠. 그러한 기억의 조각들은 때때로 현재의식 위로 떠오릅니다. 가끔, 전 항상 부정적인 것만 생각해요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면 잠재의식 속에 있는 과거의 부정적인 일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일이 실제로 자신에게 일어난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중에는 자신에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까지 근심하는 행동은 그저 사서하는 걱정입니다. 예를 들면, 오키나와에서 한 여성이 스토커에게 살해당했다는 뉴스를 보고, 무서워라, 나도 스토커가 따라다니면 어쩌지? 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피해자 여성의 문제일 뿐, 정작 걱정하는 사람의 실제 문제는 남자친구가 없는 것인 경우도 있습니다. 용기란 두려워도 한 걸음 내딛는 자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일들이 떠오르면 이 일이 과연 실제로 내게 일어날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에 대한 걱정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생깁니다. 실제로 문제가 일어났다면 행동으로 대처하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될 테니까요.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에 고민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어났죠. 문제 해결을 위해 정면으로 도전하면 인생의 길이 활짝 열리고 무한한 가능성이 반드시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 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문 앞에 문제라는 문을 노크에서 열어야죠. 그러면 그 건너편에 앞으로 나아갈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시도를 해봐야 합니다. 몇 번이고 해봐야 합니다. 거대한 문제를 눈앞에 두었을 때 다리가 후들거리고 용기가 나지 않아 라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용기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단지 둔감할 뿐입니다. 당신처럼 두려워하면서도 한 걸음 내딛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가령 남 앞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도 노력해서 부족한 점을 거듭 개선해 나가다 보면 나름대로 요령이 생길 테죠. 처음부터 나는 남 앞에서도 긴장 안 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갈수록 뻔뻔해질 뿐 아니라 청중의 공감을 얻기도 힘듭니다. 반면 남 앞에 서면 긴장하는 사람이 한 발 한 발 내딛어 노력한다면 먼 훗날 멋진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의 마음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일들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그렇지 않아 그럴 리 없어 라고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나 자신의 역할이며 이번 생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훨씬 더 즐거워질 것입니다. 행동의 한계를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반대를 핑계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 부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제가 당신은 행동하는 편이 좋습니다 라고 조언한 후 자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도 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은 남을 핑계로 행동하지 않을 성격입니다. 지금은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누군가를 핑계 삼아 행동하지 않을 정도의 행동력밖에 갖추지 못한 것이니까요. 게다가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행동을 그만두다니 정말로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아닌가요? 게다가 부모나 주변 사람들은 그가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충고합니다. 걱정이 주는 거죠. 물론 질투나 시샘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작 그 정도의 반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행동력 역시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선은 내게는 아직 주변에서 반대하면 못하는 정도의 행동력밖에 없구나 라는 점을 깨달아야겠죠.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런 성격을 고쳐나가면 됩니다. 인생이란 강의 흐름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라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한다면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행동하고 개선하고 계량하는 것입니다. 맞바람이 불어오면 이 바람을 상승기로 삼아서 위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더 열심히 행동하고 순풍이 불어오면 드디어 때가 됐군 하며 행동에 박차를 가하세요. 인생이란 강의 흐름과도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강물이라면 흘러가는 길 앞에 산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하면 되죠. 움푹 팬 땅이 있다면 물을 채워서 호수로 만들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물이 가득 차면 또다시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바다를 향해 오로지 전진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행동을 할 때도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장애물은 피하면 되니까요. 우리는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단단해서 변하지 않는 광물 같은 것과는 다르니까요. 물처럼 부드러우나 때로는 지형을 바꿀 정도의 힘이 있는 지혜. 우리는 그런 지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리저리 휘어지면서 때로는 폭포가 되고 때로는 호수가 되면서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마음의 상태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행동하기 위해서는 기력, 스테이미너, 파워 같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에너지를 음식에서 얻는다고 생각하죠. 물론 아무것도 먹지 않고 힘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음식도 에너지의 중요한 원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 에너지 넘치게 행동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에도 시대의 상인과 농민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쭉 몸을 움직여 일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열량을 매일 섭취합니다. 우리의 에너지 섭취량은 당시에 가장 부유했던 영주보다도 많습니다. 이 말인 잭슨,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거나 힘이 안 나는 이유는 오직 음식 때문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예컨대 피곤해서 꼼짝할 수 없을 때라도 좋아하는 사람에게 전화가 와서 지금 술 한잔할래? 라는 말을 들으면 갑자기 기운이 납니다. 나는 조금만 돌아다녀도 피곤해? 라는 사람이라도 디즈니랜드에서는 아침부터 밤까지 걸어도 전혀 지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 기력이나 스테미너는 영양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에너지 넘치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즐겁다, 즐거워! 라고 소리내서 말해보세요. 옛날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보다 영양 섭취량이 적었는데도 많이 일했습니다. 이는 옛날 사람들이 생기발랄하게 살았기 때문이죠. 오늘날 생기발랄한 사람을 보기 힘든 이유는 생기발랄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그만큼 적어서입니다. 시험삼아 기운난다, 혹은 힘난다 라고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지금 한번 외쳐볼까요? 와, 기운난다, 즐겁다, 힘난다. 내 마음속으로 외쳐도 좋습니다. 그러면 말의 힘이 작용돼서 기운이 솟게 되어 있습니다. 말의 힘은 우리의 마음을 무엇과 연결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작용합니다. 마지막에 하는 말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재식이 막대한 정보의 저장고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또한 그 저장고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꺼내거나 연결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러니 좋은 정보든 나쁜 정보든 뒤죽박죽으로 꺼내버리는 것이죠. 마지막에 하는 말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생각에 에너지를 더하면 이루어집니다. 생각에 에너지를 더하면 물질적 형태를 띄게 됩니다.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생각에는 긍정의 에너지를 더해서 현실화를 시키고 나쁜 생각에는 그런 짓은 그만두십시오 라는 회피의 에너지를 더해서 현실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에너지를 구분해서 쓸 수 있으니까요. 이루고 싶은 생각에 압력을 가하세요.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에너지는 커집니다. 사람의 에너지의 크기는 누구의 것이든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남보다 두 배 더 성공한 사람과 보통 사람의 차이점은 뭘까요? 바로 에너지를 쓰는 방법입니다. 가령 권총 탄알에서 화약을 빼면 불을 묻혀도 푸슈타고 타버릴 뿐입니다. 화약을 펼쳐서 불을 묻히면 타긴 타도 폭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화약을 탄알에 단단히 넣고 압축해서 쏘면 코끼리의 숨통도 한 방에 끊을 만큼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각에도 압력을 가하면 에너지의 힘이 그만큼 커집니다. 꿈이나 목표에 대해 얼마만큼 집중해서 행동하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꿈을 이루거나 목표를 달성하려는 생각에 압력을 가하면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에너지 또한 커집니다. 반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분산시킵니다. 그런 이들은 꿈이나 목표의 실현에 직접 관계가 없는 일만 하거나 이것저것 다른 일에 욕심을 내곤 합니다. 그러니 에너지가 분산되어 정작 중요한 일에는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어느 쪽이 옳은가 보다 어느 쪽이 즐거운가를 생각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정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이 세상이 태어났습니다. 정신을 성장시킨다는 의미는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과 다른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과 다른 사고방식이나 의견을 가진 상대를 무의식 중에 바꾸려고 합니다. 이는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는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더불어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배우는 점이 다릅니다. 모두 동등하게 배우는 점이 다릅니다. 연못에 사는 물고기는 가뭄의 수면이 낮아지면 한 군데로 모입니다. 거기서 모두 몸을 맞대고 지내죠. 가뭄이 더 오래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연못에 물이 아예 없어지겠죠. 그러면 모든 물고기들이 입에서 거품을 내뿜으며 거품 속으로 몸을 숨깁니다. 반대로 연못에 물이 풍부하면 호수 밑바닥으로 깊숙이 잠수하는 물고기도 생기고 수면 가까이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도 생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정이 빈곤하면 큰딸은 엄마를 도와주고 큰아들은 일하러 나가며 동생들도 학교에서 돌아온 후에 집안일을 돕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형제들이 협력하며 살아가죠. 그러다 집안이 넉넉해지면 큰딸은 디자이너가 되고 큰아들은 역사 연구를 하는 등 각자가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되니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졌군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풍족해지면 여러 가지 일들이 하고 싶어지는 법이니까요. 빈곤한 가운데 배우는 점도 있지만 풍요로워지는 편이 보다 더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사람은 저마다 배우는 점이 다릅니다. 모두 동등하게 배우는 점이 다릅니다. 라는 히또리 씨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 처한 환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더 성장하고 배우고 싶은 바람에 이 순간 함께하고 있는 거겠죠. 스튜디오 업라이트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 스튜디오 업라이트였습니다. 스튜디오 업라이트였습니다.